미국 내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클레어스라는 화장품인데요. 클레어스 메이크업 제품에서 바람무치린 성면이 검출돼 식품의약국 FDA가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클레어스 메이크업 제품이 성면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레어스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면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섀도우 0817, 컴팩트 파우더 번호 0715, 콘출 팔레트 번호 0417 제품 등이라고 FDA는 전했는데요. 이에 관련해 성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로 많은 화장품의 성분인 탈크에서 흔히 발견되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폐암과 불취의 악성 종피종 등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클레어스의 아이섀도우나 컴팩트 파우더, 콘투어 팔레트와 관련된 모든 부작용에 대해 FDA의 프로그램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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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